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그렇습니다 제목만 봐도 이게 뭔 소리여 싶으시죠 이제 연말 중에 연말이라고 온갖 거지같은 것들이 다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보고 이야기합시다 제목 아이고 세상에 미친 거 천지삐깔이네 원지 팀장님이 신입한테 자비를 시키지 말래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제목 그대로에요 저희 회사 팀장님이 저한테 신입 직원에게 자비를 시키지 말라며 경고를 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글 쓰는 거예요 참고로 지금 말하는 이 신입은 저희 회사에 들어온 지 이제 딱 일주일 됐고요 무엇보다 나이도 저보다 두 살이나 어려요 아기야 그래서 제가 얘 회사 선배고 또 나이도 많은 언니니까 교육상 이런저런 일을 시키고 그랬는데 아니 이걸 가지고 태클을 걸며 저한테 막 화를 내더라고요 물론 이게 주요 업무는 아니고 자비를 맞긴 해요 근데 막 되게 어렵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프린트한 거 좀 가지고 와라 이런 거랑 또 제가 사무실에 들어오기 한 3-4분 전에 내 컴퓨터랑 내 자리에 있는 소형 난로를 좀 켜놔라 이런 것들 톡으로 말하는 게 전부에요 굉장히 사소한 것들이고 무엇보다 신입도 아무 불만 없이 자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아무 상관도 없는 팀장님이 간섭을 하고 화를 내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요 아니 꽁꽁씨 내가 업무를 가르치라고 했지 누가 개인 심부름 시키라고 했어? 업무 가르치는 거 말고 다른 건 하지 마요 아니 아무리 자비를이라도 이거 역시 사회생활 아닌가요? 따지고 보면 제가 얘한테 사회생활하는 그 교육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왜 팀장님이 나서는 걸까요? 신입도 가만히 있는데 혹시 이런 제가 꼴보기 싫어서 이러는 겁니까? 오지랖도 낄낄빠빠 모르면 욕을 차먹는다는 걸 팀장님은 모르는 걸까요? 혹시 팀장님이 왜 이러는지 정확한 이유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다들 예상이 가죠?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댓글 1번 저기요 님아 미쳤어요? 그런 건 자빌이 아니에요 그 후배가 고작 쓰니 수발이나 들어주려고 입사했다고 여기면 그 후배 월급도 네가 주세요 야 진짜 부모 얼굴이 다 궁금해진다 아니 그러면 제가 얘한테 사회생활이랑 일 가르치는 건 뭔가요? 이거 뭔데요? 저는 뭐 얘를 교육하기 위해 회사에 들어온 건가요? 그러면 제 급여도 이 후배가 주나요? 2번 선배가 후배를 교육하는 거 이거 역시 회사가 너한테 월급을 주면서 시키는 업무 중에 하나야 아니 회사를 다니면서 겨우 이런 것도 모르냐? 3번 아니 그럼 너는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져와가지고 일을 한 거야? 너는 뭐 일 안 배우고 처음부터 알아서 착착착 다 했나? 얼씨구 4번 그게 그렇게 싫으니? 그럼 퇴사를 해 년아 2번 이런 미친 그러니까 저는 선배로서 이 신입한테 일종의 교육을 제공하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신입도 선배인 저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치에 맞는 거 아닌가요? 막말로 제가 교육을 안 하고 심부름도 안 시키면 그럼 누가 이득이고 누가 손해를 보는 걸까요? 생각을 좀 하세요 누구한테 배울 거야 이걸 아니 이게 진짜 미친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야 그 신입이 겨우 니 따까리나 하려고 입사를 했고 니가 자발적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거야? 어처구니가 없네 니가 가르치는 거 그 역시 너에게 주어진 업무야 야 내 살다 살다 진짜 별 거지 같은 걸 다 보네 오늘 끌 끌 4번 본인이 후배에게 교육을 제공하니까 그 후배 역시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라 하하하하 너 정말 제대로 미쳤구나 그래 니가 사장해라 그냥 정신 차려 너도 그냥 일개 직원일 뿐이야 그리고 신입교육은 너에게 주어진 업무라고 회사에서 너한테 월급 주면서 교육시키라고 시킨 거잖아 그게 싫어? 그럼 사표를 써 5번 야 이 쓴이 말이 진짜 하나도 안 통하네 그래요 맞아요 이런 것들은 좀 패야죠 말을 할 게 아니라 쳐맞아야 정신을 차리거든 끌 끌 끌 끌 끌 야 이 미친 야 그럴 거면 니가 사장을 해라 3번 아니 나는 또 무슨 자빌이라고 해서 뭐야 뭐야 하고 왔더니 헐 님아 이건 자빌이 아니에요 그냥 니 개인 심부름이지 막말로 니보다 훨씬 윗사람인 팀장도 안 시키는 걸 니가 뭔데 그걸 시켜 니가 뭐 사장이야 너 그러다 조만간 커피랑 스타킹도 사오라고 시키겠다 네 됐으니 저는요 커피랑 스타킹 사오라고 할 생각 전혀 없고요 또 제가 시킨 일들 어려운 것들 하나도 없고 짧으면 10초 길어도 1분도 안 걸리는 것들 뿐인데 왜 일단 그지같은 댓글을 다는 건지 저 정말로 이해가 안돼요 너 뭔데요 혹시 우리 회사 팀장님이세요? 2번 딱 보니까 지도 아직 신입 나무랭이면서 꼴에 후배 하나 들어왔다고 갑질하고 자빠졌네 끌 끌 끌 끌 네 됐으니 아니 나는 커피랑 스타킹 사오라는 말을 안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갑질이 왜 나와요 너 뭔데요 지금 시비 거는 거야? 3번 쓴이야 그 1분도 안 걸리는 그거를 왜 남한테 시켜 너는 손발이 없니? 장애야? 아니면 가정교육을 독학한 건가? 이유가 뭘까? 4번 얼씨구 이 어린 꼰대가 감히 어디서 따박따박 말댔고요 니 개의 난로 켜달라는 것도 갑질이야 인마 정신 차려라 너 그러다 한방에 훅 간다 4번 와 겨우 이런 것도 금유를 주고 뽑는 회사라니 거기 도대체 어디냐 졸라 궁금하다 끌 끌 끌 끌 네 됐으니 회사에서 저는 능력 인정받고 잘 다니고 있어요 어이구 그러세요 앞으로 능력 더 많이 인정받고 잘 다니세요 진상 갑질이라는 이 찌질아 내 장담하는데 너 조만간 사내 괴롭힘 갑질로 분명히 잘릴 거야 기대해라 3번 야 이 쓴이 대댓글까지 읽어보니까 지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농담이 아니고 그 뭐야 경계선 그런 거 아닌가 아무리 봐도 그래 겨우 이런 것도 이해 못할 정도로 머리통이 빡통이다 이거 아니야 4번 회사에서 인정 이 엠병 그건 그냥 니 생각이고 후배보다 일을 못하니까 질투하는 거 누가 모를 줄 아냐 원래 그래 너처럼 성격 개 못됐고 능력도 오지게 딸리는 것들이 자기 아래 후배들이 치고 올라올까봐 아래 확 쪼그러들어서 괴롭히고 그러더라고 5번 본문도 그렇고 대댓글 읽어보니까 이거 완전 개진상이네 아니 너도 신입 시절 교육 받지 않았냐 그럼 그때 너도 그 선배들 뭐 따까리 짓거리 당연히 했겠네 어? 신입 교육 시키는 게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면 여기 말고 니네 회사에다 꼭 이야기를 하라고 딱 보면 그래요 회사에는 말도 못하는 찌질이들이 지보다 찌금낫고 만만한 애한테 갑질들을 하더라고 너 그러다 문제 반드시 생긴다 아니지 이미 문제가 되니까 팀장이 경고를 주는 것 같은데 그걸 못 알아듣는 지능이네 헐 6번 지 스스로 쓴 게 이정도면 여기다 안 쓴 건 얼마나 많겠어요 하긴 그래 그러니까 보다 못해 팀장이 나서가지고 한소리 하는 거겠지 너 경고다 경고 명심해라 쓴이야 내가 보니까 너는 지능이 좀 딸려가지고 개인 잡일이랑 회사 잡무 구분을 전혀 못하는 것 같은데 아저씨 말 잘 들어라 네가 걔한테 돈을 주면서 네가 마실 커피를 사오라고 하면 그건 개인 잡일이고 회사 직원들 커피 마시라면서 법인 카드를 주는 거 이게 바로 잡무야 너만 필요한 프린트 그거 갖다 달라는 건 개인 심부름이고 직원들한테 배포할 서류를 뽑아 정리해가지고 쭉 배포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 이게 바로 회사 잡무다 네 개인 난로 켜는 것도 당연히 네 개인 잡일인 거지 심부름 지금 팀장 말은 네 개인 심부름 시키지 말라는 거잖아 네 개인 심부름 시키는 게 회사에 무슨 도움이 되냐 뭔 회사 생활을 배운다는 거예요 뭔데 이게 을질하는 거 배우라 이거요 지금 이거 팀장이 지를 구해주는 건데 머리가 너무 멍청해가지고 그걸 모르고 있어요 얘는 농담이 아니고 쓰니 얘는 지금 저 후배가 지 개인 시녀라고 착각하는 거 같아요 8번 야 진짜 또라이 천지네 8번 농담 아니고 얘 조만간 신고 당해서 잘릴 거 같아요 사실 그렇죠 이런 거를 보면 옛날에는 유치한 주작이다 어그로다 이런 생각 지금도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랬을 거예요 저도 근데 이제 그런 말도 또 그런 생각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게 얼마 전이죠 한 이틀 전인가 여러분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그 버스 자리 진상 어떤 젊은 여자애가 자기 옆자리에다가 큰 짐을 올려준 거예요 근데 그 버스가 입석은 금지된 버스라고 합니다 불법이라고 해요 그게 그래서 무조건 자리에 앉아야 되고 버스 기사님이 자리에 딱 맞게끔 사람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짐을 올려가지고 어떤 남자 한 명이 못 앉는 거야 근데 그걸 안 치워줘 주변에서 아무리 뭐라 하고 버스 기사까지 와가지고 치우라 치우라 하는데도 안 치워요 더군다나 자기 지인한테 전화를 하는데 추정상 아마 변호나 법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치우라 하는데 나는 이 가방이 크고 어쩌고 저쩌고 막 설명하니까 그 지인도 어처구니가 없는지 뭔 소리냐 치워라 이런 말을 해요 들리진 않았지만 정황상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니까 계속 헛소리를 하는 거야 끝까지 안 치워대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걔가 말하는 걸 들어보면 굉장히 여리여리하고 어린 애처럼 얘기하거든요 되게 부드럽게 화도 안 내요 아니 짐이 많아서 못 치워요 자리가 없으면 기사님이 받지를 말아야지 왜 받아가지고 나한테 피해를 주나요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요 똑같은 얘기를 해요 완전 핵 진상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가 착한 줄 아는 악인들이 있다고 딱 그거야 얘도 마찬가지인 게 예를 들어서 보통 내가 나쁜 마음을 먹고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진상을 부릴 때는 자기 스스로도 내가 나쁘다는 거 내가 억지로 부린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일부러 상대방 열받게 하려고 그런 마음을 품고 아는 거잖아요 후배를 괴롭히는 거 물론 나쁜 걸 알지만 저게 미워서 하는 거다 이런 걸 다 인지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애들은 그런 인지를 안 합니다 우선 걔는 자기가 자기 논리를 펼치면서 나는 말을 부드럽게 하고 있다 나는 착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야 지금 얘는 후배를 괴롭힌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후배를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즉 나는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신념에 맞게 옳은 일을 행하고 있다 이리 생각하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자기가 나쁘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를 못합니다 안 하는 거고 진짜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야지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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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